도미노 게임 캔디야 일로와 40개입니다 아까보다 구매도 촘촘해진 도미노 될거야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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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백지사입니다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도미노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고양이들이 아주 기대가 큰가복 벌써부터 빨리 하자고 성화다 빨리 해야 되겠다 이거 촬영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첫번째 1단계는 좀 가볍게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1단계는 20개 도미노 세워봤고 빨리 하고 싶다고 성화인 배꼽부터 한번 입장에서 해보려고 해요 음료기 인천 음료기 요거 건드리는거 아냐 이거 번색 번색 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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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? 아니 뭐... 이래... 일부러 이렇게 치는데? 그래서... 일부러 탕쳐... 오 그래도 피해가 날았다... 어디 나와? 반가워... 하이튼 뵙궜 아 저거.. 야 누구 나와! 오오오 오 tenure 자 40개입니다 아까보다 2배 더 촘촘해진 도미넌 잘 지나갈 수 있을까요? allora 그냥 이리 와 아까는 그냥 엄청 지나가네 어? 하나 건드렸어 탈락 어? 두개 건드렸어 안 넘어가면 되지 아 진짜 옆을 사랑해 아 지금 틈새가 있대요 그치? 자 백보 선수 바로 이어서 가봅시다 옳지 아 뭐야 오 근데.. 오 하나 쓰러들였어 안되겠다 극악 난이도 이거봐 이거봐 그냥 저런 틈새 다 없애버리겠어 3단계에서 보자 무려 2개 100피스입니다 지나갈 수 있을까? 발은 피하더라도 뱃살은 다 쓸고 가겠지 뱃살고양이 절로 한번 지나가고 내가 먼저 시범을 받아야지 하지마 하지마 이제 나를 Centre 샌 1994 제법 잘 왔네 그래도 陽 Form Kit 삼릴야 삼릴야 알문화 나 Lannek 1끼야? 이리 와 베코야, 이리 와 베코야 야 베코야 star star way 베코야 베코야 이리 와 거라니 몇 번째 오는건 위 이제 하하하하하하하 이리 거야 이리 거야 ¿끔데? 지나가는 거야 다른 고양이는 또 지나가 이리 이리 봐 이렇게 막 많은데도 지나가는 거야 아니 너 이렇게 아니 봐봐 안套한 거 봐 이렇게 하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고양이라고 할 수 있어? 응? 이리 거야 봐봐 응? 애기하고 더 공연 자 좀 더 넓혔는데요. 인터넷 강의에 효과가 있었는지 고양이랑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불러! 될 거야! 오! 왜 이렇게 바쁜 거예요? 야! 귀여워요! 인터넷 강의 효과가 이렇게... 오 다시 알아서 들어. 어... 왜 주저앉아... 왜 이렇게... 아! 아! 그래서 선방했네! 교육의 효과 이것이. 오! 알았어! 안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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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디야 일로와! 전디야! 우쯔쯔쯔! 샌디 왜 안와? 샌디야 이리와 옳지 옳지 샌디 옳지 옳지 애들이 중간에 그루밍하고 벽 긁고 하자 완벽하네 샌디 무슨 맛있네 머리가 왜 안 되는 거야 샌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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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잔디 잘 찾아보네. 배꼬야, 너 왜 이렇게 못해? 와, 잔디 잘 찾아보네. 자, 이 마지막 한 개의 주인공은 오! 사장이 힌트 줬다. 그러네, 내가 뜻하지 않게 힌트를 줬어. 어, 여기 또 뭐 하나 있었나봐. 뭐 하나 또 숨어있던 것 같아서, 역시 잔디. Twitter, released this video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Hi! And I'm out of here. Welcome, my buddy, such 뭐енного거예요? You can like something you can easily go to fear